안녕하세요. 건축대학 학생회 회장단 후보 오토세이브 선본회 정후보, 강민구, 부보, 신세혈입니다. 저희 오토세이브 선본회의 의미는 언제나 뒤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힘들 때 큰 힘이 되는 학생회가 되고자 하면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저희 공약은 먼저 첫 번째로 교양 개정 과목 확대가 있는데요. 학우 여러분들이 교양을 들을 수 있어서 제안이 많았는데 그 제안을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건축타카 답사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실내건축타카 학우분들이 답사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형 제작실에는 확충이 있는데요. 모형 제작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우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편함이 많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해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하는 학생회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